우리 동생들 안녕! 자, 올리포 제수생! 교육과정 바뀐 것만 기본부터 심화까지! 자, 우리 제수생 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을 거야. 아니, 제수하는 것도 서러운데 아, 교육과정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우지 않은 것도 새로 추가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개념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 그래서 기초 강의를 들어야 되나?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런 걱정도 들죠. 그렇다고 기초만 어떤 강의에서 골라 듣자고 하자니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인 것이 너는 제수생이다 보니까 다른 단어는 전부 다 심화까지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새로 추가한 단어만 기초 강의 들으면 이 부분은 심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단원별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된다고 그런 부분이 참으로 걱정이 될 거야. 그리고 또 새로 추가된 부분 그것만 공부한다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야. 이제 또 새로 바뀐 수능에서 네가 공부한 것 중 뭐가 안 나오게 될지 그것 또한 정리가 되어야 돼. 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고민을 해결을 해주고자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만들었어. 이제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줘. 그리고 선생님도 제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어, 맞아. 서러워. 일단 모든 게 다 서러워. 그치? 자, 괜찮아.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케어를 해줄 거야. 그래서 이 강의는 OT인데 OT에서는 막 이제 수학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뀐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을 시켜줄 거야. 너희들이 뭐 인터넷 검색해서 이것저것 뭐 다양한 자료나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들이 뭐 그냥 교육과정 이렇게 바뀐다. 이런 설명 듣는 것보다 지금 이 강의에서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라는 것을 선생님이 자부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아직 배송되지 않았어도 괜찮으니까 자, 첨부 파일 다운받아서 이 교육과정 변화 총정리를 선생님과 함께 하자. 그리고 이것을 선생님이 오르비 컬럼에서도 게시판에 올려놨어. 그러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봐도 좋고요. 알았죠? 자, 그러면요. 일단 바뀐 교육과정하고 이전 교육과정을 비교를 할 텐데 자,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교육과정이야. 이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자, 그리고 새로 바뀐 것이 1호 개정입니다. 2015년도에 발표가 돼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능에 적용되는 것은 2021 수능부터인 것이고 자, 그러면 이름이 많이 헷갈릴 거야. 우린 예전에 수학1, 수학2라는 제목이 붙은 과목을 1학년 때 했었잖아. 근데 이것은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서 2학년 이후에 배우는 그런 과목이 돼. 어? 그렇다면은 이 내용들을 2학년 때 배운다고? 아니에요. 자, 이건 제목만 똑같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겉보기 이름만 같아. 근데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릴 수는 있죠. 자, 그래서 1학년 때의 어떤 그 배우는 수학을 수학 상하라고 해요. 어, 그래서 수학1은 수학 상이랑 이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수학하 같은 경우에는 수학2의 일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확통에서 경우의 수의 일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 어쨌거나 이 수학하랑 가장 비슷한 과목을 찾으라면은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수학2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좀 더 세부적으로 선생님이 있다가 다시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자, 그 다음 수학1이라는 과목은요. 이전 교육과정에서 1학년 1학기 수학1이랑 완전히 다르고요. 겹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자, 수학2에 있는 내용하고 미적분2에 있는 내용이 섞여 들어간 거야. 자, 그리고 또 수학2 같은 경우에는 이전 교육과정의 미적분1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 이건 너무 비슷해. 다만 미적분1에 있는 수열의 극한 단원이 이 수학2에 들어가지 않고요.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미적분 과목이랑 가장 유사한 것은 이전 교육과정의 미적분2 과목이랑 가장 유사해요. 자,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의 확률과 통계는 바뀐 교육과정의 확률과 통계인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기하와 벡터는 기하가 되는데 우리 문과 학생들은 딱히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자, 넘어가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 바뀐 교육과정에서의 각 과목들이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과목이랑 각각의 단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 자, 바뀐 교육과정에서 수학상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 이게 혹시나 글씨가 좀 조금에서 잘 안보이는 친구들, 핸드폰으로 보거나 조그맣게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보거나 교재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거 보면서 좀 따라가자. 자, 그래서 수학상 같은 경우에는 이전 교육과정에 그냥 수학원이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그래서 수학원의 다항식이 수학상에서 다항식 단원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자, 그리고 방정식과 부동식 단원이 수학상에서 방정식과 부동식 단원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자, 부동식 영역 있잖아. 이게 바뀐 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됐어. 옳아.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뭐, Y가 X보다 커. 이거 그래프 그리라고 한다면은 어디를 색칠을 해야 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막 이 부분 색칠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없어졌다는 거야. 어휴, 중격적이네요. 자, 근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은 전부 다 그냥 수학상의 도형의 방정식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좀 주의를 해야 돼. 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삭제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 하나는 앞으로 정말로 출제가 안 될 녀석들.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그런 것이 섞여서 나오면 그냥 빼버리면 되는 녀석들.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삭제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알면 유리한 것들이 있어. 삭제를 한 것이 정말로 뭐 그냥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라기보다는 이건 이 정도는 네가 개념 때 미리 배우지 않고 아나도 실전 상황에서 문제 풀 때 네 스스로 알아서 생각해내도록 해! 라는 의도로 삭제가 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알았어? 자 그래서 이 부등식 영역 같은 경우에는 좀 후자에 가깝다고 좀 생각을 하면 돼. 봐봐 이게 설령 부등식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그래프에서 부등식이 안 나오겠어? 나오긴 나오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삭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네 자 그래서 수학 1이 이렇게 수학 상으로 거의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 수학 하가 있어. 이거는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이야. 자 이것도 좀 파악을 해놓자. 자 1학년 내용을 제가 왜 알아야 되는데요? 어 이건 이제 수능이 안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네가 지금 수능 직접 범위를 배웠던 것이 어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서 1학년 꼴로 들어가거든? 어 그러니까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 봐봐 자 이 수학 하 같은 경우 유사한 과목이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수학 2야 바로 수능의 직접 범위였던 녀석이지. 자 그래서 집합과 명제 이 단원이 어 수학 하의 집합과 명제 뭐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수학 2의 함수 단원이 수학 하의 함수 단원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어 수학 하에 어 경우의 수가 막 들어가 있네. 어 그렇죠. 이거는 확률과 통구의 경우의 수가 모두 다 들어간 게 아니라 1부분만 들어간 거야. 헷갈리지 마. 그래서 경우의 수가 자 순열과 조합 맨 앞부분이 있죠. 합의 법칙 고배법칙 순열과 조합 자 그 부분 그거를 그 일단 첫 번째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원순열부터 이항정리 그 나머지 부분 그걸 두 번째를 하자. 그리고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중간에 있었는데 그거는 삭제됐어. 아 그러니까 요거 요거 S 뭐 N 컴마 K 어 이제 요 기호가 삭제됐어. P 뭐 N 컴마 K 어 요 기호도 이제 삭제가 됐어. 자 그럼 삭제가 됐으니까 어 뭐 이런 거 이제 갖다 버리면 되나? 그래도 이것도 여전히 알고 있으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자 집합의 분할 그 기호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분할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 조합으로 막 가능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 뭐 여섯 개를 둘둘둘로 분할하는 경우 자 이것은 어 뭐 그냥 6CE 그리고 4CE 그리고 2CE 그리고 3 팩토리얼 분할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이런 거는 여전히 순열과 조합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런 건 또 여전히 나올 수는 있어. 그래서 사실 집합의 분할로 출제된 기출문제도 여전히 풀어넣는 것이 좋다. 아 됐죠? 삭제가 됐다 하더라도 진짜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선 또 다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네. 자 아무튼지 간에 이 경우에 서해서 순열과 조합 어 NPR 뭐 NCR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 부분까지만 원순열 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런 거 말고요. 중복조합 이런 거 말고 앞부분만 이렇게 수학하에 경우의 수 단원으로 들어가게 됐어.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이 뭔지 아니? 자 이거는 이전 교육 과정에서 전부 다 직접 범위였잖아. 이제 이거는 전부 다 간접 범위가 된 거야. 간접 범위. 아 그러니까 선생님 설마 제가 그렇게 집합과 명제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이제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안 된다고요? 어 안 돼. 그렇죠? 허탈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꿋꿋이 아 내년에 또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새로 적응을 해봅시다. 알아서? 자 이것이 간접 범위야. 물론 문제에 좀 섞여 들어갈 수는 있죠. 직접 범위 내용들이랑 근데 어쨌거나 간접 범위로 바뀌었다는 거 알았겠죠? 오케이. 자 이것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 아 선생님 정말 꼼꼼하게 잘 알려주죠. 이제 개정 교육 과정 완벽하게 파악이 될 거야. 자 다음 내용 보자. 이제 개정된 교육 과정에서 확률과 통계는 그럼 어떤 과목이 되는 것이냐? 네. 자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경우의 수가 앞부분 순열과 조합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 원순열부터 이항정리 여기까지 자 이렇게 좀 있다고 한다면은 순열과 조합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학 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원순열부터 이항정리까지는 그냥 새로 바뀐 확률과 통계 과목의 경우의 수로 그대로 들어가게 돼.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그 기호는 빠진 거죠. 근데 뭐 그런 내용이나 어떤 아이디어는 알아두고 있는 것이 좋더라. 자 그리고 확률 같은 경우 그대로 확률로 들어가요. 이것도 뭐 바뀐 것이 없어. 자 근데 통계에서도 일부분 삭제가 됩니다. 자 통계 단원에서 표본 비율 모비율 추정 막 이런 거 있지. 그치? 그 부분이 삭제됐어. 아 물론 표본평균 모평균 추정은 남아있습니다. 알았지? 어 근데 그것보다 더 뒷부분 표본 비율 모비율 추정은 삭제가 되었어.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또 그대로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한마디로 아 내용이 축소가 되었다. 라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많이 줄어든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순열과 조합 이 부분 NCR NPR 이 부분이 간접범위라고는 해도 그냥 직접범위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확률할 때 NCR NPR 다 할 거야. 그치? 어 그러니까 이건 직접범위랑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그러면 넘어가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수학 1이라는 과목 아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과목과도 비슷하지가 않아요.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새로 적응을 해야 돼. 더군다나 이것은 직접범위야. 직접범위 중에서도 가장 핫하고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배우지 못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몽땅 다 들어가게 되거든. 자 그래서 이 수학 1이라는 과목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보자. 자 일단 이 수학 1은요. 수학 2에서 자 수열 단원 있죠? 어 수열 단원이 3단원 맨 마지막 단원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돼. 자 그리고 수학 2에서 4단원 있잖아? 그 지수와 로그가 어 수학 1 지수 로그 함수 여기로 들어가게 돼. 그런데 요거로 들어가고 끝이 아니라 봐봐 이 함수라는 것이 지금 붙었어. 그죠? 우리는 수학 2에서 지수 로그까지만 배웠지 지수 로그 함수는 안 배웠잖아. 이제 그 함수는 사실 이전 교육 과정에서 자 이과들 미적분 2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야. 이 지수 로그 함수에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래프와 분홍식까지 그죠? 그래프에서 지수 로그 함수 분홍식까지가 여기로 이제 합쳐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알겠니? 어어어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두 개의 단원이 쪼개져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요? 요거하고 지수 로그 함수의 일부분이 쪼개져서 합쳐져서 지수 로그 함수 단원으로 합쳐진 거죠. 아 그러니까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가 안 배웠던 부분인 거야. 그죠? 즉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할 그런 새로운 단원이 추가가 됐어. 자 예전에는 이과 학생들만 배웠었던 미적분 2의 삼각함수 단원이 있거든. 자 거기에서 전부 단원은 아니고요. 앞에 한 절반 정도 정의부터 부동식까지 해당하는 그 부분이 자 이렇게 수학원에 삼각함수 단원으로 들어가게 돼.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약간 추가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삼각함수 단원에서도 또한 사인 법칙 코스 사인 법칙 이거는 이전 교육 과정에서 이과 학생들도 안 배웠던 거거든. 그것들도 새로 추가해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사실 근데 너희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전부 다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그걸 신경 쓸 필요 없이 삼각함수 단원을 이제 통째로 배워야 돼 있어. 근데 미리 이야기하지만 아 이거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학교 후반 무렵에 했을 거야. 물론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막 이런 거 있었죠? 어 바로 그거 하는 녀석이야. 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도 새로 추가가 되는 완전히 새로 추가가 되는 그런 녀석이다. 자 이것이 바로 개정된 교육 과정의 수학 1이라는 과목이야.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자 수학 2라는 과목이 어떤 녀석인지를 한번 살펴볼게. 자 수학 2는 아까 말했지만 이전 교육 과정의 미적분 2랑 가짜 아 죄송합니다. 미적분 1이랑 가장 유사한 과목이야. 자 그래서 이 미적분 1에서 수열의 극한 1단원 있잖아. 이제 이거는 제외가 돼. 알았어요? 이제 이거는 이과 학생들만 배워. 수열의 극한은 이제 수능의 범위가 아니야. 아예 문과의 범위 자체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극한부터 이제 1단원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알았어? 자 그리고 미분법은 어 미분법 2단원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그리고 적분법 단원 거의 다 들어가게 하는데 또 빠지는 내용이 생겨. 자 적분에서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던 구분구조법 있지. 어 그게 이제 삭제됐어. 그러니까 완전히 삭제됐다기보다는 이제 이것도 이과 학생들만 공부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구분구조법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들이 바로 이 적분법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삭제가 된다? 어. 자 구분구조법이 삭제가 되고요. 수혈의 극한도 삭제가 돼. 어. 이제 이건 이과 범위가 된다. 음.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거 한 가지 더. 아마 다른 자료로 보면 이런 것까지 언급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가장 자세하고 정확한 자 여러분들 수혈의 극한 단원이 삭제됨으로써 함수의 극한에서도 개념은 고대로지만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유형이 있어. 그게 뭘까? 그게 바로 x의 n제곱걸. x의 n제곱걸. 이거 출제 불과해. 아 이게 뭐냐고? 아 그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문제 있잖아. 뭐 x의 2n 플러스 1 그리고 뭐 더하기 뭐 x제곱 그리고 x 뭐 2n 뭐 그리고 여기서 뭐 n이 무한히 커진다. 어 그런 fx가 있다. 어 선생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좀 막 썼는데 막 그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만약에 뭐 x가 막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아 그럼 이거 무한분해 막 무한골이니까. 그죠? 어 이거 막 서로 약분해서 막 없애고 그러잖아. 아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뭐 이거 그냥 fx가 뭐 x다. 막 이렇게 하고 그지? 어 근데 막 이제 x가 1이다. 그럼 여기 1, 1 집어넣어서 어 그렇다면은 f1이 막 2다. 막 이렇게 하고 x가 마이너스 1과 막 이런 사이에 있다. 아 그러면은 이거 0으로 수렴하고 이것도 0으로 수렴을 하게 되잖아. 그죠? 어 그럼 이거는 정의가 되지 않겠죠. 오케이? 어 그래서 그때 x의 2n제곱 0으로 수렴 그거 했잖아. 이거 이제 나올 수가 없어. 알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출문제 풀다가 막 이런 거 x의 뭐 n제곱 뭐 이런 게 섞여 나오면은 그럼 그거 그냥 갖다 버리면 돼. 알았어? 자 내가 앞에서는 어떤 거는 설령 삭제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알아두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어 첫 번째 수학상에서 부등식 영역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원에서 부등식 영역 그리고 음 확률과 통계에서 간섭 범위로 들어간 어 그 순열 조합 내용들 그리고 지파도 분할 자연수의 분할 어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진짜 갖다 버려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모 비율의 추정 어 표본 비율 이런 건 진짜 완전히 갖다 버려야 되고 이것도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알았어? 이제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냐하면 이 내용은 애초에 수열의 극한을 배워야 먼저 알 수 있는 거거든 수열의 극한에서 시작된 거야 어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너무 이제 이걸 당연하게 알고 있어서 수열의 극한과 관련이 있는지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아 봐봐 어 R이 1보다 크면 R의 N제곱은 무한히 커지다 이게 이 공비가 이렇게 된다 그죠? 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배우는 거거든 R이 1이면 R의 N제곱이 뭐 1이다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한다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R이 마이너스 1이면 R의 N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자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R의 N제곱은 어 그럼 발산한다 막 이런 거 이런 걸 처음에 수열의 등비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한다고요 근데 이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서 아까와 같은 형태의 문제는 더 이상 출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설령 뭐 너와 기출 문제를 풀거나 뭐 학원에 뭐 숙제 문제 프린트를 풀다가 이런 거 섞여 들어가면 그냥 건너뛰면 되겠어 알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또 있는데요 자 적분법 단원에서 정적분의 정의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큰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개념사 한번 확인하는 정도면 좀 될 것 같아 알았죠? 이거는 뭐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을게요 문제 푸는 데에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했는데 또 선생님이 아주 꿀자료를 하나 만들어놨지 여러분들 교재에서 10페이지 11페이지 한번 쫙 펼쳐서 봐봐 정말로 그야말로 자 구교육과정과 새교육과정의 변화를 완벽하게 총정리한 표를 선생님이 넣어놨어 너희들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이것보다 완벽한 표는 찾아낼 수가 없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위 친구 중에 뭔가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가 뭔지 막 뒤죽박죽이고 파악이 잘 안되는 친구가 있다면 아 선생님 이 자료를 보여주면은 그 친구가 너무나 좋아할 거야 알았죠? 그래서 표 전체를 선생님이 좀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단호 그 표가 너무 크잖니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쪽에 다 못 넣어서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넣었는데 이제 그 표를 보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제 좀 대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인 거냐면은 그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전 교육과정 있죠? 개정 전 교육과정 거기에 막 내용들이 쫙 있어 그렇죠? 그냥 선생님 1부분만 캡쳐해서 집어넣은 거야 훨씬 표는 더 크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 어떤 단어는 막 수확하로 갔고 어떤 단어는 확통으로 갔고 어떤 부분은 삭제됐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세세하게 다 써놨어 그러니까 자 구 교육과정에서 단원 이름에 대한 단원과 소단원 분류를 해놓고 그것이 바뀐 교육과정에서 이쪽 화살표로 언어로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그거를 써놨고요 그리고 11페이지로 가면 여기가 11페이지지 그럼 여기서 바뀐 생활교육과정에서 단원 이름과 소단원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이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이었는지가 다 나와있어 알았어? 그래서 그냥 멍때리고 보지 말고 세세하게 이 화살표 따라가면서 보면은 아 이전 교육과정과 바뀐 교육과정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완벽히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리고 11페이지 아래쪽에 변화의 요점사항들이 이렇게 총정리가 좀 되어 있어 자 그거 보면서 한번 좀 마무리를 해보자 그래서 일단 변화한 거 뭐가 있다? 바로 정적분의 정의가 변화했다 근데 이건 문제풀이에서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아래쪽에 추가된 내용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삼각함수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과만 배웠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새로 범위로 들어가게 됐다 자 그리고 제외가 된 부분 자 구교육과정에서 수학2 1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구교육과정에서 수학2 그래서 집합과 명지 함수 이 부분은 간접 범위로 바뀌었어 알아서 있긴 있는데 간접 범위야 알긴 알아야 되지만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졌죠 자 그 다음 구교육과정에서 확통해서 집합과 분할 자연수의 분할 그리고 표본비율 모비율 이거는 이제 아예 삭제가 된 거죠 하지만 적어도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이 아이디어는 알아두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 그런 거 푸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구교육과정에서 미적분 1에서 수열의 극한과 구분구적법 그거는 삭제가 되고 이제는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알았죠? 그냥 건너뛰면 돼 자 그리고 구교육과정에서 수학1에서 부동식 영역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삭제는 됐을 때 그래도 알아두고 있는 것이 좋더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바뀐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총 정리를 해봤어 아 어떤가요? 선생님 너무 자세하고 친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 이게 OT고요 다음 강의에서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자 너희들이 새로 배워야 할 지수로그함수 생각함수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될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 그 부분들을 확실히 메꿔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수업 때 만나자 여러분들 파이팅!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부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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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